해체 해체하는 탑을 죽이는 탱커 학살자 낙지 탕탕이 하겠습니다 아 요즘 이거 너무 재밌어 눈 이렇게 들었고요 요즘 이것만 하고 있는데 좀 재밌네 나 이거 그냥 요즘 계속 낙지 탕탕이만 하고 있어 탑으로 낙지 탕탕이가 좀 재밌더라고 라인저는 안 지거든요 단 한 번도 안 졌어 낙지 탕탕이 자 저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발 탱커가 나오길 기도하겠습니다 가자 아무 생각 없이 무비를 좋아 에이 안녕하세요 앨런 머스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따라서 에이 안녕하세요 낙지 탕탕입니다 오늘의 상대는 에이 오공이네요 여러분들은 이런거 하지 마세요 저는 숙련된 트롤러 새끼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팝으로 갈 거니까 화성 갈 거니까 에헤헤헤 자 일단 상대 체력템을 가서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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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하하하 하하하 아오케이 아오케이 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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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이게 안 끊기려고 한 거여서 딜교는 퓨만 할게요. 이제 뭔가 있네요. 안녕하세요. 그렇죠. 암무빙을 칠 리가 없기 때문에 아 진짜 안 나와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아 봐 아니 에바지 아니 딜이 씨발이네 이거 한 번 붙으면 지는 건 아는데 이거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한 번 즐겨 걸려고 내가 이거 이렇게 짤짤이만 하면은 얘가 즐겨 걸거든? 그때 그거 역갱 치면 될 거 같은데 오케이 줄수록 그렇지 잘했어 분수pus 됐 나이스 이거 내가 원한 모습이야 이게 커버갱만 와주면 돼 분명히 딸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친구로 몰랐지? 이걸 부르면 지는군요 내가 이제 갱각을 만들어준 거지 굴감신과 마관신이랑 굴감신 둘 다 가봤는데 굴감신 가서 스킬쿨 돌리는 게 훨씬 나아 하필 오공이어서 좀 그렇다 오공이 아니라 다른 애였으면 내가 뭔가 조금 더 또 가라 좋아요 같이 한 번 밀어주세요 그냥 기다렸다 가면 되겠는데 그냥 기다렸다 가면 되겠는데 에이스 견제가 좀 심하네요 그 낙지탕탕이 하나 못 이겨가지고 계속 캥을 어걸 러밍을 하는게 증상이니? 허버깽박 설자 낙지탕탕이 와 체제쿠크 데미지 많이 넣었죠 일단 가드릴게요 싸워보세요 아이씨 쏘봐 멋있다 온 보람이 있구만 역시 탱크 학살자 낙지 탕탕이 들어가도 되겠다 천천히 천천히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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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뿡 뿡 잘가라 그렇지 아비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밤 4 Hulk M2 M2 5 2 5 2 아 나이스 땄으면 됐어 또 두번째 코어템 이제 코어템 다 나왔습니다 체력템 극복으로 니안드리로 무료로 최대 10%줄 총 37%의 추가 데미지를 준다 체력템 단 하나도 안가고 딜량 몰빵하기 조합입니다 할 때마다 다른건 모르겠고 딜은 몰빵이 되더라구 아 이거 걸어가 일단은 뺏었으니까 걸어갈게요 그냥 놀래친구야 그냥 공을 써줘야지 lynx-ажи 괭 sido 롸치 더블킬 이게 리안드리땨커 이 백들 다 뒤져 어? 원래 루덴 성의자인데 나 야 밴대고 있어 나이스 아이구 잘하면은 에이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そう 으오오오오오오오오 낙지탕탕이 자 이제 보이드 나왔고요 잘 컸던 사일러스는 이제 돈값이 없었어요 체력차 극복이 굉장히 이게 좋아 상대가 탱커면은 보조룬인데 미친 성능이야 왕같아서 솔랭으로 돌려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애들이 존나 싫어할 것 같아서 그냥 마음을 적어놓습니다 그냥 AP 루시안급으로 재밌어 내일 기준으로 에이 어딨어 나 궁 괜히 썼다 씨벌 야 빨리 먹어 빨리 빨리 먹을거면 못먹겠다 못됐다 이거 나 포지션 어떻게 이거 아 뭐야 이거 아 그냥 튄다 조합좀 맞춰주지 질구인가 오래 AP였는데 뭐 나부터 안 맞추긴 했지만 어 오래 AP여서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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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대박인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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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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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살려줘 나 죽어어어 아아아아 하하하하 미드백 곳이냐고요? 에잇 탱커 노기는 낙지 탕탕이라니까 무슨 소리야 미드에 탱커가 있니? 자 천천히 와 이쪽으로 천천히 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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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아 나이스 에 에이 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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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거 왜 맞아 낙지 탕탕이 모자 썼다 에이 이제 데미지가 소름돋아요 그건 서포트 뺄 코즈로는 할 수 없는 낙지 탕탕이가 아니라 낙지 회가 된다고 낙지 탕탕이는 달라 어? 고마워요 난 쭉 뺄게 혹시 모르니까 난 궁자리를 봐야돼 이게 몇자리가 되지 않으려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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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간다 나이스 일단 보고있어요 천천히 천천히 와 나이스 낙지 탕탕이 아까 누가 말했잖아 이거 얘가 마관이 미친듯이 중요한 애는 아니어서 근데 반대로 주문력도 미친듯이 중요한 애가 아니라 그냥 추가 피해량 늘어나는게 은근히 효율이 좋아요 그래서 서포트를 가던거거든 이렇게 가니까 탱커도 잘 넣기도 좋더라고 이게 애매 말하기가 애매한데 아 아 좋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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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파멸적이면 한 7만 나와야되는데 까비 암튼 그냥 탱커 잘 녹입니다 이게 뭐 내가 이거 한판 운전석 뽑힌게 아니고 일반에선 충분히 먹히는 애예요 에이 끈건누기에는 딱짓한 상이 헬로 암텔롱 땡스 포 왓칭 마 비디오 시청해 주셔서 감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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